1. 주식회사 OKO의 OKS는 기존의 운반구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동력으로 물건의 적재 높이 점이 허리 높이에 자동 유지되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45% 이상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재 하중 조절이 원터치 방식으로 펼야 합니다. 적재 하중 조절 시에도 상판의 높이가 항상 일정한 높이, 즉 지면에서 800mm 높이의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적재와 하역 시 물건의 자중과 비례하여 높이 점의 변화가 일정합니다. 100만원을 사용해도 변형이 없는 특수 스프링이 장착되어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적재 시 상판 최저점의 높이에 비해 캐스터의 크기가 커서 소음, 흔들림 그리고 고하중 적재에도 안정적이며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캐스터의 흔들림, 평행도와 진직도, 강도를 특별 관리하여 어떠한 현장에서도 안정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캐스터의 크기 교체가 쉬워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하부의 빈박스 적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OKS의 모든 기능은 전기, 유압, 공압 등의 동약원이 필요없어 이선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럼 OKS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KS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OKO는 친환경 운반 물류기기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 여건 개선에 도우미로서 최선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그린 테크놀로지 방식의 최고 제품, 안정된 성능의 제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